PC나 인터넷보다 두 배 정도 빠른 겁니다. 압도적으로 뭐죠? 활성화되는 거죠. 생성 AI가 PC나 인터넷보다 사람들이 채택하는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네요. 생성 인공지능을 사용자들이 채택하는 속도가 과거의 PC나 인터넷보다도 두 배 이상 빠르다는 거죠.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생성 AI의 급격한 채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생성 AI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이고 하드웨어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품론을 일종의 반박하는 그런 자료다 볼 수 있는 거죠. 생성 AI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인터넷은 도입 초기의 2년간 사용료 20%를 기록했지만 PC의 경우 20%에 도달하는데 3년이 걸렸지만 생성 AI는 인터넷보다 두 배 빠르다. 일단 생성 AI를 사용하는데 하드웨어가 필요가 없고 이미 있는 하드웨어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 배우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PC나 인터넷은 하드웨어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경우네요. 이게 여러분들 시간이고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Adoption Rate니까 사람들이 채택하는 그런 율 채택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푸른색이 AI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도 채 안 됐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옅은색으로 올라가는 것은 인터넷 1995년부터 2021년도 성장 속도인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2위의 이름 이것은 인터넷 2001년도부터 2009년도 이 밑에 붉은색은 컴퓨터 여러분들 성장 속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의 채택률이 현저하게 높은 그런 신기술이 AI 생성형 AI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드웨어를 따로 설치해 안 해야 되니까 이미 갖춰진 하드웨어를 가지고 사용하니까 비용이 저렴한 거죠. 그 다음에 직접 여러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뭐 AI를 사용하는 빈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에서 동료처럼 쓰지 않습니까 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니까 생산성이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정보검색입니다. 정보검색. 그 다음에 글쓰기. 그 다음에 행정업무나 문서 및 데이터 해석. 현재 미국에서 모든 근무 시간 중 0.5에 3.5% 시간의 생성 AI를 활용하고 있다. 생산성이 오르는 겁니다. 노동생산성이 0.125%, 0.875%. 아마 제가 측정 안 해봤지만 실시간 방송 준비하는 생산성도 어마어마하게 향상됐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성 AI가 직접적으로 증가시킨 작업 생산성은 25%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다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과학은 측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성 AI씨한테 물었습니다. 생성 AI의 도입 속도가 기존의 인터넷이나 pc 도입 초기에 비해 대단히 빠르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하드웨어를 구비하지 않고 기존 하드웨어나 인프라를 사용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들 AI씨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성 AI는 채치 PT가 출시된 지 불과 2년 만에 39.5%의 도입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같은 기간 20%의 도입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빠른 속도입니다. pc의 경우 20% 도입에 도달한 데 3년이 걸렸습니다. 왜 여러분들 빠른 도입이 가능했는가? 하드웨어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선지 여러분 활용할 수 있는 휴대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 비용이 저렴합니다. 때로는 공짜고 비용 효율성이 있고 사용도 편리한 겁니다. 전부 다 갖춘 거죠. 그래서 pc의 속도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생성 AI의 사용은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인들 중 11%가 매일 생성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을 사용하온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8%입니다. 컴퓨터 수학 경영 등 고학력 고소득 직군의 수도인률은 40%의 인테로 가장 높습니다. 블루 칼라와 고졸 이하 근로자원도 5명 가운데 1명꼴로 20%죠. 생성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팍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가 착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통찰력이 여러분들 뭐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생성 AI가 직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동생산성을 0.1에서 0.6%까지 2040년까지 증가시킬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체 근무 시간에 0.5에 3.5에 생성 AI가 활용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는 전체 노동생산은 0.125%, 0.875%로 증가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추론전용 AI가 활용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생산성 향상이 있었겠죠. 검색, 글쓰기, 행정업무, 문섬이 데이터에서 숨가쁘게 이름도 활용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검색도 쓰지만 최근에 제가 많이 쓰는 것이 동영상 분해를 통해 빠른 시간에 정보를 취득하는 데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미더전이 같이 기름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고 AI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직원들이 더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건설, 설치, 수리, 운송 분야의 블루 칼라 근로자 5명 가운데 한 명이 직장에 정기적으로 생성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근로자 43%는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고 학생 60%는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지금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AI 분야 투자액은 2022년 대비 2023년에 5배 정도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 폭발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매일 실방송을 통해서 최신 여러분들 트렌드를 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해 주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력이라든지 시야, 시계의 확장, 통찰력의 여러분들, 충전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방법, 투자하는 곳 이런 데 대한 것도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변하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 여러분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모든 여러분들 사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다 그냥 책로병사로부터 예외가 없는 거죠. 흥망성세로부터. 그렇게 길게 생각하게 되면 절대 빈곤의 세력이 없죠.